이미 한 차례 힌트를 주셨고 오늘 실질적으로 선발로 등판이 예정됐던 선수였고요. 2루 스킬 넘기나 탑니다. 1루 주자 2루 돌아 3루까지. 이진혁 3루. 3루까지 3루에서 아웃됩니다. 3루. 오늘 완벽한 김상현 선수의 성공과 정말 정확하게 지금 오고 있어요. 김상현 선수가 오늘 지금 안타를 뽑아내 박용택 선수를 홈에서 잡아내더니 이번엔 2루 돌아 3루까지 파고들던 이진혁마다 처리를 했거든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무사 1, 3루가 됐다면 앞으로 점수를 더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이 성공 하나로서 팀이 끝까지 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같은 고등학교 출신의 선수를 3루에서 잡아냈습니다. 지금 여기에 서서 이범호 선수도 정확하게 앞에서 자연태구가 될 수 있도록 공을 던져줬다는 거죠. 정말 김상현 선수의 엄청난 성공과 됐네요. 아쉬워하는 이진혁. 이제 원아웃 주자 1루가 됐습니다.